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오늘부터 12억 원으로 바뀝니다. 정부는 오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합니다.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,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차익이 감소하는 만큼 양도세는 줄어듭니다.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후 엿새 만에 시행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.